23번 문제. 엔진의 윤활장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윤활류는 윤활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작용, 세척작용, 그리고 응력분산작용 등 여러가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자동차에 있어서 윤활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마찰 부분에 기본적으로 윤활을 시켜주는데 주목적이 있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품들을 쭉 살펴보면 오일 펌프, 유압 스위치, 그리고 릴리프 밸브 이런 것 이외에 필터, 여과기, 그리고 여기에 유압 게이지, 게이지의 상태, 그리고 오일 펜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한번 그림을 살펴보죠. 윤활장치의 여과 방식은 오일 펜에서부터 펌프가 작용을 하죠. 물론 펌프에 대한 작용은 크랭크축에 의해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캠축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되어있죠. 따라서 엔진 시동이 걸려야 오일 펌프가 작동이 된다. 그래서 펌프가 작동이 되면 여기에 이와 같은 필터를 거쳐서 가는 과정에서 막히게 되거나 앞쪽에서 어떤 윤활회로가 구멍이 막혔을 때는 릴리프, 안전벨프 될 수 있게끔 오일 펜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게끔 안전벨프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일 펌프, 오일 펜, 여기 있는 릴리프 밸브, 그리고 오일 압력 게이지, 여기에 오일 필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윤활장치에서 꼭 필요한 장치다. 여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으니까 킥다운 스위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위치를 말하는 거냐. 킥다운 스위치는 자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스위치죠. 그래서 페달을 급격하게 밟았을 때에 밖에 토크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3단으로 킥다운이 주행을 하다가 킥다운이 이루어졌다고 하게 되면 트러틀 밸브의 급격한 열림에 의해서 저단으로 일단 다운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신호를 TCU, 자동 변속기 이슈에 입력시켜주는 스위치가 킥다운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윤활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전혀 엉뚱한 스위치가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문제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24번 문제 옥탄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탄화수수의 종류에 따라 옥탄가가 변화한다. 탄화수수, 옥탄가가 90이하의 가솔린은 사에틸랍을 혼합한다. 옥탄가라고 하는 것은 엔티노킹성이다 라고 해서 노킹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숫자적으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탄화수수에 따라서 옥탄가가 변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는데 자, 2번 같은 경우는 사에틸랍은 뭐냐? 사에틸랍은 유연과 휘발유가 유연이 있고 무연이 있죠. 그래서 유연이라고 하는 것은 납성분이 있는 걸 우리가 유연이라고 하고 납성분이 없는 걸 무연이라고 하죠. 지금은 다 무연이죠. 가솔린이. 전에 유연이라고 할 때는 사에틸랍이 포함이 된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옥탄가 90이하에 대한 사에틸랍을 혼합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답이 되죠. 그래서 사에틸랍을 여기에 혼용하는 게 아니라 벨브 시트나 폭발될 때의 연소의 효과를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납성분이다. 그래서 납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유연이다. 2번은 틀렸고 3번 옥탄가 수치가 높은 연료일수록 노크를 일으키기가 쉽다. 옥탄가가 높으면 노킹을 일으키지가 어려운 내용이 되죠. 다시 말하면 보통 가솔린이 95 정도가 되고 LP가스가 115 정도가 되는데 이와 같이 옥탄가가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옥탄가, 노킹을 일으키지 않을 확률이 낮다. 높은 게 아니죠. 3번도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4번 노크를 일으키지 않는 기준 연료를 이속탄으로 하고 그 옥탄가를 0으로 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옥탄가는 각 재료 연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0이 아니라 재료에 따라서 옥탄가의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틀린 것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